자 이하영 씨의 큐브 맞추는 솜씨 어디 한번 보겠습니다. 손동작을 보호하니까 솜씨가 보통이 아닌 것 같죠? 어우 당황했어요. 최고 위로. 정말 잘하시네요. 최고신 기록이 2분 14초. 쥐어 주자마자 쥐어 주자마자 쥐어 주자마자 이거 나 진짜 기억이 하나도 안 나. 나 진짜 기억이 안 나. 그립감 어때요? 그립감 되게 좋다. 진짜 그립감 좋다. 여러분들의 사랑을 먹고 자라서. 언제나 차에 간식이 있는 스타들인데요. 오늘은 초콜릿이군요. 자 두 분만 드시나요. 자 바로 증거 화면 나갑니다. 공연에 있던 운동기구를 보자 저렇게 즐거워하는 위안 씨. 저기 다리 뭐 하고 있다 지금. 아 장난 아니다. 건강해지는 기분이야.